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곳곳을 누볐던 시간 이제 드디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만이 남았다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자연의 신비가 눈앞에 펼쳐지는 곳 까마로날 야생동물 보호소에 다다랐다 이곳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파도에 밀려온 나뭇가지를 분주히 정리하고 있었다 어두운 밤 이곳을 찾는 귀중한 손님 맞이를 준비하는 것이라 했다 과연 어떤 손님일까? 까마로날의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까마로날의 가장 특별한 부분은 밤이 찾아왔다 밤이 찾아왔다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이 해변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 드디어 밤이 찾아왔다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이 해변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 환영상은 벌써 손님이 찾아왔단다 까마로날 해변의 특별 손님은 바로 바다 거북이. 매해 이곳 해변에는 바다 거북이들이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온다. 아직 본격적인 산란기가 아니지만 운 좋게 만났다.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는 장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니 실감이 나질 않는다. 이 알에서 태어날 새끼 거북이도 언젠가 엄마처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다 거북이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돌아와 알을 낳았기 때문이다. 알을 해변에 낳고 떠나는 바다 거북이. 이제 엄마 거북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오로지 알에서 태어날 새끼 거북이가 지금 엄마 거북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따라 무사히 바다로 올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엄마 거북이가 떠나자 사람들이 거북이 알 둥지를 파헤치고 있다. 알고 보니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해 거북이 알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한다. 조심스레 알을 옮기며 자신이 나은 것 마냥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라도 빠뜨릴까 꼼꼼히 살핀다. 135. 너구리나 새처럼 거북이 알을 노리는 수많은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까마로날 보호소에서는 이렇게 밤마다 해변가를 돌며 거북이 알을 수집한다. 자연 환경과 똑같은 부화장에 거북이 알을 옮기고 알에서 새끼 거북이가 부화할 때까지 보살펴주는 것이 까마로날 보호소가 하는 일이다. 이곳의 보호를 받으며 새끼 거북이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사안에 거북이 하나의 수집을 요구하고 싶다. 이곳은 파트에서 재정립된 수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사안에 도움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몇 개의 골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몇 개의 골을 넣은 것입니다.